본고장 생우동 누구나 손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본고장 생우동 가쓰오 부시로 맛을 낸 깔끔하고 개운한 국물맛 부드럽고 쫄깃한 면빵 본고장 가쓰오 생우동 정말 맛있네요 본고장 가쓰오 생우동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냄비, 면, 액상수프와 건더기 수프, 가쓰오 부시를 준비하세요 먼저 냄비에 물 350ml를 넣고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면과 액상수프를 같이 넣고 2분간 더 끓이세요 그릇에 옮겨 건더기 수프와 가쓰오 부시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쫄깃한 면빵, 깔끔한 국물맛 가쓰오 생우동의 살아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